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.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.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.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.